안녕하세요. 한국판 그녀는 예뻤다를 사랑해주신 베트남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베트남판 그녀는 예뻤다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그녀는 예뻤다는 정말 평범한 혜진이라는 여성이 씩씩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도 성공하고 사랑도 쟁취하는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베트남에서도 정말 훌륭한 드라마를 만드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